자, 두 번째는 다운스윙이에요. 자, 다운스윙에서 대부분 분들이 정확하게 못 맞히잖아요. 자, 미스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. 그냥. 단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몸에서 팔이 멀어지기 때문이에요. 자,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미스가 나오는 이유는 몸에서 팔이 멀어지는 이 동작 때문에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. 이 팔이 몸에 가깝게만 다니면 되잖아요. 그럼 그거 하나만 연습을 해도 임팩트는 무조건 좋아하죠. 자, 임팩트 모양에서 어떻게 체중이동이 되고 어떻게 무게가 실려야 되고 지면을 딛고 일어나고 이거는 나중에 체중이동을 배울 때 이론적으로 알면 좋아요. 근데 공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치는 사람은 절대 공을 잘 칠 수가 없어요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가깝게 지나가는 연습스윙만 해도 좋아진다는 겁니다. 가깝게 지나가는 연습스윙은 또 어떻게 하냐.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거꾸로 잡고 백스윙 팔 펴죠. 펴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게 왜 가까워질까요? 왜 가까워질까요? 간단합니다. 헤드가 없기 때문에. 헤드가 무거우면은 이 헤드 무게에 의해서 펴지고 들리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헤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멀어지는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가깝게만 다니면은 임팩트는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. 이 동작을 연습스윙 10번만 하잖아요. 그러면 뒷당 10개 중에 5개 뒷당 나오시는 분들이 3개로 줄 수밖에 없어요. 탑핑은 어떡하냐. 탑핑도 줄어요. 이게 그냥 이거 드시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팔만 멀어지지 않으면은 가까워지면은 탑핑 뒷당이 줄어든다는 거예요. 골프가 어떻게 쉬웠나요? 당연히 해야죠. 이 연습을. 박혜방 아나운서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? 파는 거? 만병통치약이요? 못 들어봤죠. 저는 못 먹어봤는데. 지금 아마 TV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4, 50대 이상 분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. 그만큼 확실한 레슨이라는 얘기예요. 이렇게 이 동작만으로도 임팩트가 좋아지는데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백스윙 들었을 때 팔이 자연스럽게 펴진다. 어깨 이전 안 해도 된다.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는 이 팔이 멀어지는 게 멀리 뿌려라. 이런 표현은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. 내 몸에 가깝게 와라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슨이 따봉이잖아요. 이 손목이 따봉을 만들어라. 다운스윙 때. 그게 뭐냐면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 가까워지는 이미지를 갖는 분들은 무조건 임팩트가 좋아져요. 그래서 연습 스윙도 이렇게 거꾸로 잡고 공 뒤에 놓고 팔만 피고 스윙. 자, 이거 집에서 하셔도 돼요. 다시. 팔만 피고 가깝게. 자, 이 동작만으로 그냥 눈 감고 쳐도 공이 맞을 거고요. 그냥 누가 쳐다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. 눈 감고. 눈 감고도 공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임팩트의 정확성은 높아진다는 겁니다. 자,